야 이민 무사했네 다행이다 지연이는 찾았어? 야 그 사탕 나 하나만 주라 어차피 선물하기엔 틀린 것 같은데 뭐해 나가자 이제 그런 건 필요 없어 아 열렸잖아 왜 그래 안 나갈 거야? 뭘 그렇게 찾아? 이민아 나 사탕 하나만 더 줄래? 희민아 야 이희민 이희민 정신 차려 뭘 그렇게 찾아?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그런데 지연이가 좀 다친 것 같아 우리가 나가서 도와줄 사람을 부르자 가자 안 따라오고 뭐해 가자 나 아직 여기 있단 말이야 내 말 안 들려 하지 말라고 왜 그래? 왜 그래? 뭐가 있어? 뭐가 있는데 그럼 어서 가자 제발 날 여기 버리지 마 제발 언니 또다니 나 그래 내 말이야 너 날아다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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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